라면밥? 쿠쿠가 맛있는 치산을 시작합니다. 라면에 밥 말아먹는 느낌이랑 달라. 다음에는 어떤 밥을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봤다 봤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오렌지 주스밥? 쿠쿠가 맛있는 치산을 시작합니다. 땡! 오렌지 냄새가 느껴져?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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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음식이 파란색이래. 세상의 모든 음식이 파란색이라고? 말도 안 돼. 사장님 뭐 드릴까요? 떡볶이랑 라면이랑 핫도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떡볶이 나왔습니다. 에? 떡볶이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자 여기 라면 나왔어요. 에? 와 식욕 떨어지는데? 핫도그 나왔어요. 이거 핫도그 맞아요? 저 사장님 혹시 케찹 있나요? 케찹 여기 있어요. 에? 케찹도 파란색? 이게 무슨 일이야? 파스타들 거꾸로 먹으면? 파장! 그래. 파스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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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전 부드러워. 음! 나은방을 다 뭉쳐봤습니다. 건빵어 건빵어 건빵어. 라면은 어떤 걸 거꾸로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하! ASMR 우리 인사이드아웃 보러 가자. 응? 인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봉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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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밀키스는 터져요. 맛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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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폭풍! 아니요. 어때요? 그라니 같나요? 이제 먹어볼까? 다음에는 어떤 인사이드아웃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매워 먹을 줄 모르네 옥수수는 체계즈랑 먹어야 맛있지 우리 아들 먹을 줄 모르네 백불닭소스랑 먹어야 맛있지 이거야 이거야 우리 아들 먹을 줄 모르네 달달하게 먹어야지 유텔라 그것이 이거야 그만 좀 싸워 수박은 차가운 우유 위에 말아먹어야 맛있지 모래 피자로 만들어먹어야 맛있지 당으로 만들어먹어야 맛있지 치즈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진짜 맛있어 맛있을까? 픽셀드 짜지고 와 이거 애매하다 이게 뭔가 맛이 달달하면서 새콤달콤하면서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고 와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 이게 맛은 없진 않은데 두번은 못먹겠다 픽셀하트 포켓몬티브실빵 포켓몬티브실빵 뭔가 호빵같이 생겼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진짜 그냥 쫀득쫀득한 요쿠르트 맛 맞네 과연 과연 누가? 포켓몬티브실빵 달콤하고 버터향이 진짜 많이 난다 과연 알 덩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켓몬빵은 어떤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쿠팟 유진퐁구리 쿠팟 유진퐁구리 쿠팟퐁구리 처음 먹어보는데 매콤하네 이게 원래 이렇게 매운건가? 다음에는 어떤 유진변을 만들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품없이 콜라를 따를수있는 방법 콜라 뚜껑을 따주고 올려주고 대박 이거 진짜 되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계속 흔들었잖아요 예뻐라 다섯번하면 안터진다는데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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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예뻐라 예뻐라 어 콤프로스트를 우유에 말아먹는 그 맛인데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와 맛있다 아하하하 다음에는 어떤거 올려서 먹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하하하 맛있겠다 비빔면이네? 응 배고파서 아 아 뭐해? 물 부었는데? 어 그래 그래 어 비빔면은 물 버려야되니까 너 진짜 뭐해? 찍어먹으려고 비빔면을 찍어먹는다고? 그럼 그게 비빔면이야? 찍어서 각자 취향이 있는거니까 하하하 아 뭐해 그걸 왜 잘라? 너무 길어서 아아아아 으아아아 넌 또 뭐해 어 요화정이네 어 뭐해? 토핑은 따로 먹으려고 그거는 같이 먹어야 맛있는거 아닌가? 너 뭐해? 녹여먹으려고 에? 아이스크림을 녹여먹는다고? 안되겠다 그래 그렇게 같이 먹어야 맛있지 전자리인지 돌려올게 어우 맛있겠다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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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뭐해 맛있겠다 어 안경아 치킨 먹네? 배고파서 뭐해? 발라먹으려고 뼈를 바르지 않나? 아 진짜 뭐해? 발라먹게 으악 바로 그냥 순사를 시키지 닭 따위는 뜯는 맛이지 뜯기는 하네 Naval 또 뭐해 아 맛있겠다 넌 오늘 나온 급식이랑 또 다르네 꿀 빼서 먹으려고 아아 아니아니녀 너꺼는 절대 안먹어 어후 더워 뉴텔라 찍어먹으니까 맛있지? 종자쓰릴 초코 찍어먹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뭐래요? 그건 맛이 어때? 대왕전보 오징어짬뽕? 맛있겠다. 다음에는 어떤 전보라면을 만들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왕전보 짜파게티? 동지물랭 유진면 다음에는 어떤 전보라면을 만들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지물랭 유진면? 냉면하고 안어울리는데? 유진면이 좀 딱딱해졌는데? 다음에는 어떤 유진면을 만들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딱딱딱해! 된장찌개에 후계도를 넣으면 맛있다고요? 제발 정 shaved 수정 생 읽 ciert 뜨거운데 맛없어! trou 오, 맛있겠다! witness нет 초록색 분모자는 처음인데 이것도 맛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분모자를 만들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밥솥에 카레를 넣으면? 전입해서 그가 맛있는 치산이 시작합니다 와아 진짜 카레밥이 되네? 카레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엄청 찐한 카레맛? 다음에는 어떤 밥을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백합포 가자 백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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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을 쌈장에 백합포 백합포 뭐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백합포 이게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백합포 맛있네? 그래도 집에 반찬이 있으면 반찬이랑 드세요 백합포 초코비 버터젤리 콜라맛 백합포 백합포 얼리고 어 이거 진짜 맛있네 와아 백합포 어어 백합포 으응 둘 다 맛있는데 얼린 게 더 맛있네 으응 이것도 이거야 야 역시 이거 장군은 못 말리겠다 하하하하 4가지 치즈 분모자 볶음면 오 역시 분모자 역시 분모자 으응 어 이거 땀이 나냐? 맵질인가봐요? 다음에는 어떤 분모자를 먹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다가가 자 말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